미국 영주권자의 재입국 허가서 신청에 대한 추가 서류 요청이 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해외 장기 체류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끔찍한 총기 사고가 발생하는 미국에서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매년 1,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경찰관이 쏜 총에 숨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형 호텔체인 메리엇과 힐튼에 이어 하야트 호텔도 체크인 타임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예약을 취소하는 고객들에게 벌금 폭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올 가을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던 프리덤 티켓 시행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지역 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대다수의 병원들이 메디케어 프로그램 평가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으며 페널티를 받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SBA 용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 뱅크가 홈보기지 용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미국 영주권자의 재입국 허가서 신청에 대한 추가 서류 요청이 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해외 장기 체류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학업, 취업 등으로 나가려는 한인 영주권자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그동안 영주권자의 재입국 허가서 신청 시 추가 증빙 서류 없이 지문을 찍을 때 간단한 설명 정도로 허가가 났지만 최근 들어 추가 서류 요청이나 심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USCIS 조엔나 에번스 공보관은 영주권자가 해외에 1년 이상 나가 있을 계획이라면 반드시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야 다시 입국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단순히 입국에 필요한 서류가 아니라 해외 체류가 잠시 필요에 의한 선택으로 미국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타당한 이유로 상세하게 설명해야 된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장기 체류를 한 뒤 재입국 허가서를 갖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더라도 심사는 까다롭게 진행되는 추세입니다. 해마다 끔찍한 총기 사고가 발생하는 미국에서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매년 1,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경찰관이 쏜 총에 숨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가 이 같은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지난해는 2016년보다 20명가량 많은 987명이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2015년에도 미국 전역에서 995명이 목숨을 잃어 지난 3년간 모두 2,945명이 경찰관이 쏜 총에 숨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왜 매년 이 같은 사망자 수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지 모르겠다면서도 미국 사회의 전반적인 폭력성을 따라가는 게 아닌가 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흉기나 총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사람은 줄어드는 추세로 2015년 94명에서 지난해 68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2014년 8월 미주리주 교회 퍼거슨에서 백인 경찰관이 쏜 총에 10대 흑인 청년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후 전국적으로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고 경찰 자체 교육과 총기 사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 주의를 기울인 덕분이라고 전문가와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대형 호텔 체인 메리엇과 힐튼에 이어 하야트 호텔도 체크인 타임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예약을 취소하는 고객들에게 벌금 폭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LA타임스 온라인판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하야트 호텔은 숙박 예정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룸 예약을 취소하는 고객들에게 일정액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하야트 호텔 관계자는 48시간 이내 예약을 취소할 경우 아마도 하룻밤 숙박료에 준하는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주류 대형 호텔들은 하루 전 무료 취소 혜택을 제공했지만 하반기부터 예약 취소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호텔들은 이 같은 정책 시행으로 인터넷을 통해 더 저렴한 요금을 발견하면 기존 호텔 예약을 취소하고 숙소를 옮기는 고객들을 붙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16년 미국을 찾은 한국인 입국자 수가 사상 최초로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공개한 2016 회계년도 이민연감에 따르면 이 기간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한 한국인은 모두 129만 14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 동기 194만 6887명보다 12% 증가한 규모로 2013년 이래로 4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한국인 입국자들의 폭발적 증가세와 관련 2008년 말부터 시행된 한미비자면제 프로그램과 함께 한국인의 생활 수준 향상으로 미국 관광에 나서는 한국인들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비자 항목별 한국인의 미국 입국 현황을 보면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을 찾은 한국인은 전년도 대비 19.2%가량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해당 기간 전체 방문자의 85%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에 반해 방문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한국인은 전년 대비 23%나 급감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올 가을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던 프리덤 티켓 시행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프리덤 티켓은 뉴욕 시내에서 전철, 버스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를 한 장의 티켓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대중교통 옹호단체 및 지역보로장 등을 통해 2년여 전부터 추진됐던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메트로카드와 LIRR은 해당 노선을 탑승하기 위해서는 티켓을 따로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두 개의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는 고객들은 구매 절차를 두 번 이상 거쳐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편도 주간 월간 단위로 구매할 수 있으며 한 장으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념의 프리덤 티켓은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뉴욕 시민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MTA는 연이은 펜스테이션의 선로 공사로 인해 안정적인 LIRR 노선이 힘들어지면서 프리덤 티켓 시행 기간을 무기한 미루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KBTV 양준화입니다. 뉴욕 조지사 앤드류 쿠오모는 그간 효율성 및 예산 등을 놓고 논의되어 왔던 웨체스터 지역과 롱아일랜드 사이에 해저 터널을 뚫는 일에 대해 계속 연구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사운드바다에 설치될 이 터널로 인해 약 1시간 정도의 교통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터널을 놓기 위해서는 31억에서 55억 달러의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그러나 이 터널 대신 커네티컷에 해당되는 해안에서부터 롱아일랜드 쪽으로 다리를 놓는다면 예산이 약 13억 달러에서 32억 달러 정도 감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3일 연두교소에서 코오모 주지사가 웨체스터 롱아일랜드 터널에 대한 언급을 하자 뉴욕주 교통국에서는 82페이지에 달하는 터널 연구서를 제공했습니다. 연구소에 의하면 터널로 인해 교통시간을 줄이며 그동안 심각한 문제로 존재해 오고 있던 롱아일랜드 지역 하이웨이의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기정화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디지털 네일 프린터로 35초면 네일 디자인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네일 살롱에서 손톱 단장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보다 호화로운 디자인을 연출할 수 있는 디지털 네일 프린터가 등장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오투네일사가 개발한 라스베이거스 쇼에서 선보인 이 디지털 네일 프린터는 사용자가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한 후 손가락을 프린터 안에 넣고 프린트 작업을 기다리면 됩니다. 이 디지털 네일 프린터는 수천가지 디자인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특색입니다. 사용자는 스마트폰 앱을 다운로드하고 셀카처럼 손톱에 인쇄하고 싶은 사진을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다면 자신의 남자친구 사진을 경기장에 갈 거라면 스포츠팀의 로고를 손톱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투네일스 관계자는 프린트하는데 손톱당 약 35초가 걸린다며 네일 살롱에서 손으로 그리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고 말했습니다. 관계자는 네일 살롱에 간다면 꽃이나 만화 같은 그림을 그려내려면 두세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일 프린터를 사용하면 손톱당 35초가 걸린다며 손톱 10개의 디자인을 얹어놓는데 30분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KBTV 양준화입니다. 2018년도 뉴저지주의 세금 및 복지 관련 변화가 예상되면서 지역민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변화를 모아봤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먼저 올해 뉴저지주 최저임금은 16센트가 올라 8달러 60센트로 정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뉴저지주 운전면허증 갱신이 개인 생일 기준 4년 단위로 조정됩니다. 기존 4년 갱신년 기준 말일이 아닌 개인의 생일이 기준이 되므로 일부 시민들의 갱신이 앞당겨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소비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작년 6.875%보다 낮은 6.625%로 조정돼 소매업을 중심으로 반드시 세금 부과 기준을 바꿔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산세는 작년에 67만 5천 달러 상한선을 200만 달러로 올려 재척기간을 두었으나 올해부터 완전 폐지가 확정됐습니다. 네 번째는 주정부 및 자치정부 소속 공무원들의 임금 인상분을 2%로 조정했던 상한선이 폐지됐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스 택스 인상과 맞물려 다섯 단계로 인상 예정인 은퇴자들의 소득세 구간이 올해 4만 달러에서 6만 달러로 인상되며 단계적으로 인상돼 2020년에는 10만 달러까지 인정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자동차 이산화탄소 위험성 교육이 신설됩니다. KBTV 양준화입니다. 지역 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대다수의 병원들이 메디케어 프로그램 평가에서 부정 평가를 받으며 페널티를 받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연방정부 메디케어 관계자는 매년 전국 병원 전수조사를 통해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통한 환자의 병원 내 감염 및 부상 정도를 평가해 그중 하위 25%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페널티 대상 병원이 올해 뉴저지주에서만 15개 병원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 관계자는 오바마케어에 명시된 병원 평가 계획에 따라 전국 병원 중에서 하위 25%가 페널티를 받는 것은 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으로 병원의 서비스 수준 향산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지역적으로 또는 병원 구조상 응급환자나 중증질환 환자가 많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평가 개선과 관련해 추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멕시코 북서부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연방국무부는 멕시코 5개 주에서 범죄가 늘고 마약갱단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절대적으로 여행을 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여행위험수 중 총 4단계 중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주는 콜리마, 게레로, 미초아칸, 시날로아, 타마올리파스입니다. 이들 지역은 무력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와 같은 등급입니다. 앞서 캐나다 정부도 마약갱단과 연관된 살인과 폭력이 급증한 멕시코 북부와 서부 지역의 경우 꼭 필요한 여행이 아니면 피하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는 5개 주 외에 멕시코를 방문할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도 제시했습니다. 가능하면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야간 운전을 자제하라고 국무부는 당부했습니다. 또 현지 바, 나이트클럽, 카지노를 방문할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은행이나 현금 인출기를 찾을 때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뉴욕시내 모든 공공건물의 화장실에 아기 기저귀 교체대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빌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기저귀 교체대 설치 의무화 조례안에 서명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건물의 화장실에 기저귀 교체대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시는 뉴욕시가 처음입니다. 이번 조례가 적용되는 공공건물은 공원 등에 설치된 공중화장실과 극장, 볼링장, 박물관, 커피숍, 쇼핑몰 등입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에서 16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미투운동이 마녀사냥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영화계의 거장 스필버그가 미투운동은 마녀사냥이 아니라며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미영화계의 거장 스필버그가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추문 관련 최근 프랑스 여배우 카트린 드네브가 할리우드에서 일고 있는 성폭행 고발 미투운동이 마녀사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카트린 드네브는 최근 르멍드지의 할리우드 성폭력 스캔들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공개 서한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서한을 통해 할리우드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영화 관계자들의 스캔들 폭로가 도를 지나쳐 일종의 마녀사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스필버그는 이러한 견해와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40년 전에 일어난 일들을 고발하는 용기를 보여준 여배우들에게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미덕은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할리우드 산업을 바꾸어 나갈 것으로 본다며 이 문제는 미국 전체의 문제이며 전세계의 문제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KBTV 양준화입니다. 뉴저지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엑센스 카운티의 밀번시가 뽑혔습니다. 최근 인구 센서스를 기초해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가장 부유한 도시 1위에서 19위 중 버갱 카운티 관할 도시가 가장 많아 7곳을 차지했습니다. 버갱 카운티 중 부유한 도시 순서는 어퍼세들리버, 하워스, 호호커스, 글렐락, 알렌데일, 우드클리플레이, 더머레스트 등입니다. 한편 최고 부자 도시로 선정된 밀번시의 경우 중간 평균 소득은 연 19만 625달러입니다. 계속해서 포커스 인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 인입니다. 오늘은 김동석 상임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펠리스 이즈파크 올해 시장 선거에 크리스 정 뉴저지 펠리스 파크 시의원이 출마했습니다. 네, 한인 시장 후보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일인데요. 왜 재미있냐면 표현하면 스트레스 쌓이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꼭 누군가는 꼭 해야 되는 일인데 하겠다 그러니까 반갑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펠리스 이즈파크를 생각하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고 골치 아프죠. 왜냐하면 70여 개의 펠파크 같은 타운이 있는 버갱 카운티에서 한인들이 제일 많이 밀집되어서 살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 얘기가 이구동성이 한인들이 오가구 생활하기 가장 불편한 지역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지금 한인이 많으니까 그 지역의 정치적 토착 세력과 계속 부딪히고 있는 현상이 많은 거죠.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한 2년 전에 스스로 시민사회의 한인들이 유권자 단체가 그냥 생겨서 스스로 유권자 운동을 하고 이럴 정도로 지금 우리 한인사회에서는 넘어야 할 이런 과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는 이번에 크리스 정 현직 시의원입니다. 2014년도에 시의원이 됐죠. 시의원인데 올해 펠리스 이즈파크의 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6명의 시의원과 1명의 시장이랑 같이 그 타운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시장으로 과감하게 한인 시의원인 크리스 정 씨가 출마 선언을 한 거죠. 처음으로 한인 한국 일간지에 그게 났습니다. 기사가.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서 이거 올 게 왔구나. 왜냐하면 민주당에 소속된 시의원이 시장으로 출마를 하겠다라는 거는 지난번 시장 선거 때 정치 활동을 하지 않은 외곽에서 그냥 한인 한 사람이 무소속으로 시장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유야무야 되어버렸는데 그때하고는 다르게 현직 시의원이 도전을 한 거는 굉장히 큰 변화를 몰고 올 거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반갑고 한편으로는 이거 어떻게 돌파해야 될까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럼 한인 사회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해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미 전역에서 한 타운의 가장 단위 행정 구역 내의 한인 파플레이션이 가장 밀집도가 높은 데가 펠리세이드 팍이고 그다음에 뉴욕 대도시권에 가장 근접돼 있고 이런 타운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죠. 더더군다나 2010년이죠. 2010년이니까 만 8년 전에 펠팍 도서관 옆에 우리 케이스가 일본군 위안부 기린비를 만드는 바람에 전 세계의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펠팍이라는 데가. 그래서 어디 가나 여기에서 많이 물어보는데 이 인구가요. 인구가 한 2만 2천 명 됩니다. 전체 인구가. 작은 동네죠. 작은 동네에 한인이 한 60%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권은 거의 한 90% 이상이 한인들이 이걸 점류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2, 3년 전에 한인들이 시정부로부터 차별을 받는다라는 민원이 막 올라오니까 이게 굉장히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수가 절대 다수잖아요. 과반수가 넘으니까. 다수가 차별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민주주의, 민주사회 내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 지역을 포함하는 연방위원한테 이런 케이스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요. 야 다수가 매년 선거를 치르고 있는 타운의 다수가 유권자도 그렇게 많은데 그걸 차별받는다 그런 건 그건 바보 같은 소리지. 말도 못했습니다. 정말 시청자 여러분. 우리 한인사회가 올해 펠리세이드팍에서는 한인들이 이 정도의 활력 있게 살아가는 타운이라면 반드시 한인시장 내와야 된다. 시장이 한인이 많기 때문에 한인만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한인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한인시장이 나와야만 진정으로 펠리세이드팍이라는 동네를 그 안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이게 맞는 얘기가 되죠. 네, 맞네요. 뻔합니다. 왜냐하면 유권자 등록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권자로 등록된 사람들은 투표에 반드시 참여하면 됩니다. 수적으로요. 이 과정이 6월 달에 예비선거를 치릅니다. 민주당의 후보가 되면 당선이 되니까 6월 달 선거가 관건인데 6월 달 예비선거에 이 펠리세이드팍에 있는 한인 유권자들 중에 3분의 1 이상만 투표에 참여하면 그 민주당에 투표할 유효한 한인들 중에서 3분의 1만 참가한다 그러면 저는 한인 후보가 이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한인 후보가 출마를 했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차분하게 이 동네를 위해서 한인을 위해서 물론 그렇지만 이 펠리세이드팍이라는 동네에 정말로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발전을 위해서 한인들의 코드에 맞추면요. 굉장히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 동네가 한인들 빼놓고서는 좀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한인들이 들어가면 동네가 살아난다. 사실 펠리세이드팍 같은 동네가 이 땅값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이 경제가 발전되고 아주 힘이 난 거는 한인들이 확 몰려와서 이거를 가꾸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미국 시민 다수인 미국 시민이니까 이 동네에서 우리 힘으로 이 동네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한인시장 이거는 펠팍이 발전하기 위한 필수적인 그런 요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선거 과정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6월 예비선거를 거친 후에 이제 본선거가 진행이 되나요? 그렇죠. 6월 달 예비선거에 민주당의 시장 후보 현직인 아마 로튼도 시장과 크리스정하고 이파전이 될 겁니다. 이거를 뚫고 이기게 되면 11월 본선거에서는 여기 이제 민주당이 늘 당선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당선이 될 거다. 그래서 관건은 6월 달에 예비선거에 민주당 시장 후보로 크리스정이 되는 게 관건이고 그렇게 되려면 펠리세이드 팍 안에 여러분 펠팍 안에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가 한 6,300명 됩니다. 그중에서 한인 유권자가 2,300여 명 넘습니다. 예비선거에 투표하는 투표자가 거의 한 3,400명이 한인들은 투표를 하는데 그중에서 한인들이 한 6,700명만 예비선거에 나온다는 분명히 되는데 전체 유효 당선권 안에 예비선거 투표는 한 1,000표 정도만 받으면 시장 후보가 됩니다. 이번에는 팽팽한 접전이 되니까 더 투표수가 많아질 거라는 예상은 있는데 여하튼 간에 한인 유권자들 중에서요 공화당에 등록돼 있는 분들도 전략적으로 이때에 민주당 쪽으로 정당을 변경하는 분도 있으면 좋겠고 무소속이나 아니면 민주당으로 등록이 돼 있는 분들은 가장 관건은 6월달 예비선거에 예비선거에 투표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게 이제 한인 시장을 위해서 한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으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된다고 봅니다. 크리스 정이라는 시의원이 굉장히 진지한 분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팽팍에서는 한인 시의원이 한 명이었다 두 명이었다 이렇게 오는데 지금 두 분입니다. 그러니까 한인들의 이런 정치 참여의 욕구를 한인 선출직들을 통해서 관리를 해왔는데 계속해서 한인 시장이 나올 듯 나올 듯 하는 끼미를 보이다가 계속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인들뿐만 아니라 이 동네 발전을 위해서 다수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인들 커뮤니티가 특별하게 활력이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올해 중간 선거에 그 양당의 타켓이 전국적으로 아시안계를 잡아랍니다. 아시안계를 잡아랍니다. 그렇게 볼 때에는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한인 시장 기회이고 그리고 조금만 더 참여하려는 노력만 한인들이 하면 분명히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번 6월 달에 한인 유권자분들이 꼭 선거를 해주셨으면 하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기서 살려면 이렇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동석 상임위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1월 15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A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 뱅크가 홈보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멤버의 FDIC와 이퀄 하우징 랜더 이퀄 하우징 뱅크가 홀리네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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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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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네엄 뱅